그냥 바닥에 박아보자 개 좀 멋있게 박자 과연 헐크는 바닥에 정면 수직 충돌에도 살 것인가 과연 과연! 와아아아 미친거 아냐? 미골사로? 야 야 거의 무슨 연필 샤프가 됐는데 이거 미골산단 말이야 불나는데 체력단달아요 미쳤어 완전 개쎄 미쳤어 어이 깜짝이야 순간 순간 놀랬어요 순간 놀랬죠? 순간 어 순간 얼굴이 얼굴이 어 얼굴이 떨어진 줄 아유 농사 열심히 하시네 농사 방해해 드릴게요 어음